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오징어 촬영 중독독독독독독독 너무 맛있어요 gymk 양념장 음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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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부드러워요 재진무침 최장 멈출 치킨 소금 치킨 치킨 그리고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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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거같은 느낌이 이거 먹어봅다 파이미 오우 으음 음 음 오우 여기 다진마늘 꼬아자 꼬아자 너무 맛있다 저는 항상 먹지만,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영상에서 하면 정말 맛있다 저는 고소한 맛을 가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실은 고소한 맛을 먹고 싶어서 지금 저의 고소한 맛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고소한 맛을 생각하고 싶어서 저는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소한 맛을 주문한 맛을 생각합니다 저는 고소한 맛을 더 생각합니다 모짜렐라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서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서 짜장은 고구마에 고기 맛있네요 고기 맛있네요 고기 맛있네요 고기 맛있네요 고기맛은 고기맛이 나요 고기맛을 많이 먹어요 이 찌개는 기름진이 잘 어울렸지만 추억이 빠져있어요 너무 맛있어 하지만 여행을 받은 바닥을 받은 게 아주 맛있네요 어쨌든 정말 고소해요 나의 진심으로 만들어서 저는 아까는 이제 레이플리스에 그릇에 담아서 먹기 좋은 기준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